자 오늘 주인장 팩 브리핑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주제였어요. 여러분 로빈후드라고 아십니까 의정 로빈후드 말고 미국에서 요즘 유행한다는 이거 뭐 증권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증권사죠. 그렇죠. 문제는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선풍적인 인기죠. 처음에는 저렇게 출혈 경쟁하다가 또 나중에 받으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니다 우리는 수수료 안 받아도 돈 번다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나 봤더니 돈을 버나 봤더니 개인들이 주로 이제 개인들이 이용하는 증권사니까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는 그 거래 정보를 가지고 그 거래 정보를 어디에 팔아서 돈을 번다 뭐 이런 설명이에요. 그게 뭔지 일단 궁금하고 2번 거래 정보를 팔아 팔아 먹어 괜찮나 이것도 궁금하고 3번 그 좋은 거 왜 지금까지는 아무도 못했을까 궁금하고 4번 알아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볼 수는 없나 이런 거 궁금하고 그런데 오늘 이걸 안승찬 기자가 조사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궁금하죠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로빈후드가 굉장히 상장도 되어 있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인데 저도 미국 거래를 안 해봤습니다만 미국 시장 보통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잖아요. 뭐 한 0.2% 이상은 보통 내야 되고 최저 수수료 이렇게 정해준 데가 있어서 5달러 10달러씩은 무조건 내야 된다. 한번 거래할 때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수수료 우리나라는 공짜인데도 많으니까 그렇죠. 비싸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편인데 사실은 이 로빈후드의 수수료 무료라는 정책이 다른 데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신용대출을 해 주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게 있습니다만 로빈후드는 조금 독특하게 pfof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pfof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게 페이먼트 포 오더플로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 기사로 좀 썼던 기사를 예를 들면 뭐라고 주문정보 판매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약간 그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주문 흐름의 수수료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주문하는 주문들이 막 쏟아지면 이게 이제 물결 흐르듯이 쭉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주문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문 플로우를 너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테니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표를 한 번 보시면 이거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제가 이 표를 진짜 어렵게 찾았는데 이게 표에 있는 조금 글씨가 작지만 표에 있는 그냥 사례로 설명 드리면 투자자가 로빈후드한테 내가 노키아 주식을 400불어치 사겠다. 산다는 사람은 400불에 사겠다. 사겠다고 주문을 내는 거예요. 매수 주문할 수 있잖아요. 400불 가격에. 400불 어치. 한 주에 4불씩. 4불씩. 한 주에 4불에 사겠다. 네. 한 주에 4불씩. 100주를 총 400불에 사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표가 가잖아요. 1번 표 투자자가 로빈후드한테 주문을 내요. 여러분 이 표가 좀 복잡하게 보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간단해질 거예요. 저희 백브리핑의 특징은 매우 심플한 설명을 자료화면으로 보면 더 복잡해진다는 자료화면을 제가 그려야 되는데 그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이 한 번 보시죠. 다시 한 번 볼게요. 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번이 주문자가 주문을 해요. 나는 노키아 주식을 400불어치 총 100주를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증권사에서는 그냥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매칭을 해주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빈후드의 방식은 사실은 정확하게 로빈후드가 거래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 거래 정보를 시타델이라고 하는 시장조사한테 조성자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직접 거래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또 일종의 외주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 증권사에다가 뭔가 정보를 준다는 거죠. 주문 매수 주문을 던져줘요. 그럼 시타델이라는 시장조성자가 뭘 하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노키아 주식 100주를 구해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주를 샀는데 대신 막 열심히 알아봐서 398불에 400불에 사실은 주문이 들어왔는데 조금 싼 가격의 주문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주식을. 400불에 지금 사겠다는 건가요? 사겠다. 400불에 주문자는 400불에 주문을 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로빈후드. 팔자가요? 팔자군요. 400불 팔자. 400불에 사자. 사자? 아. 400불에 사자. 그러면 그걸 이제 로빈후드에 입력을 하잖아요. 나 사자. 주문을 냈어요. 그러면 이 주문을 그냥 어디선가 팔자가 있을 테니까 그 팔자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냐면 이 시타델이라는 시장조사원자한테 넘겨줘요. 네가 팔자를 가져와라. 팔자를 가져와라. 그럼 팔자가 그럼 같은 400불에 매칭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00불에 가져오는 게 아니고 398불짜리 팔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거래가 성사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타델이 먼저 자기가 거래한 다음에 그걸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2불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시타델이. 2불에 차익이 생기.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된 건 398불에 시타델이 거래를 했는데 이 매수자한테 주식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줄 때는 400불에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시타델이라는 시장조사원자는 2불에 차익이 생기잖아요. 내가 2불에 차익을 먹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주문을 넘겨준 대가로 너한테 2불 중에 정확한 얼마로 나누는지는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1불 너한테 너 1불 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이렇게 주는 시타델이라는 시장조성자가 로빈후드한테 주는 지급액이 바로 pfof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로빈후드의 주장은 너희가 수수료 안 냈잖아. 수수료는 안 냈는데 시장에서 딴 데는 5불을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너희는 수수료도 안 되고 어쨌든 그거보다 싼 가격에 공짜로 해줬으니까 사실은 너는 손해본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로빈후드의 주장이고 그런데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래라 거래다 지금 그런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금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에서 거래된 건 398불인데 너희가 마치 400불에 거래된 것처럼 일종의 뒤에서 장난친 거 아니냐. 이거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98불 400불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집을 이 동네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40억이다. 40억에 누가 사고 싶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떤 손님이 어젯밤에 와서 38억에 팔겠다는 손님이 있는데 둘이 붙여주기만 하면 이제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싸게 판다는 놈이 있고 비싸게 사겠다는 분이 있고 비싸게 사겠다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그러면 이제 39억쯤에 알아서 하든가 제가 좀 1억 더 받아들일까요 네. 그렇게.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둘 중에 누가 이뻐 보이거나 수수료 많이 준다고 그러면 잠깐만 제가 38억에 사드릴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좀 더 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거래를 해서. 그렇지. 38억에 파신다고 했어요. 일단 주세요. 빨리. 38억 주고 샀고 40억에 사신다고 했죠. 40억에 사세요 하면서 이 차이가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브로커가. 그 대신 중개수수료 안 받습니다. 중개수수료 안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덕방이 어디서 이런 착관복덕방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드러난 pfof라는 방식으로 로빈후드가 거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sdc 입장은 이게 약간 애매한 영역인데 어쨌든 약간 애매한 영역이긴 한데 시장의 가격을 내가 주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딱 맞는 가격이 이뤄지도록 시장이 해야지 네가 뒤에서 장난치면 아무리 수수료 를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러지 말아라. 이건 문제 아니냐. 사실 캐나다에서는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어서 로빈후드가 이걸로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로빈후드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온라인 증권사라는 데들 있잖아요. 찰스스왑이라든가 e트레이드 같은 데도 다 이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로빈후드가 pfof 매출이 컸고 표로 한 번 보시면 얼마나 비중이 높았냐면 이거는 작년 1분기 기준인데 전체 매출액이 70% 지금은 이게 작년 1분기 기준이니까 지금은 한 8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빈후드의 성장성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거는 좀 문제다. 그래서 지금 sec가 완전히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라는 식으로 거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못 타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로빈후드의 이 무료 수수료 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다.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전에는 저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야 38억에 팔자 40억에 사자가 있으면 제가 조금만 알아볼 테니까 한 사흘만 기다려보세요. 한번 기다리는데 주식 거래하는 사람은 400불에 팔자 뭐 398불에 사자 이게 나오면 1초 만에 거래가 돼야 돼요. 잠깐만요. 조금 비싸게 사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30분 갔다 오면 이 손이 오면 말도 안 된 짓이지. 그런데 이게 초고속 거래가 일어나니까 398불에 사자 팔자 400불에 사자가 오면 예전에는 딱 거래시켜버렸는데 399에 만나든 어떡하든 지금은 여기 거를 사고 0.02초 후에 여기다가 냅다 파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탁 문제가 된다는 게 이 시타델이라는 시장조선자 입장에서는 매수가 얼마나 들어온지 알고 있잖아요. 그 매수 가격을 이미 보고 자기가 더 싼 걸 가져온 다음에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막 거래들이 오는 걸 슬로우 비디오로 자기들은 볼 수 있지. 그렇죠. 얘랑 얘랑 연결해주면 내가 2불 먹네. 얘랑 얘랑 해도 내가 3불 먹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아비트리지 거래예요. 무차이 무위 거래예요. 그래서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로빈후드뿐 아니라 여러 온라인 증권사들이랑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큰 시장조선자 해치펀드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조선 사업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일은 없죠. 우리나라는 시장조선자라는 게 역할이 매수가 없으면 매도 호가 내고 호가 내는 기능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아직 이런 건 없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처럼 뭔가 좀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서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안 되겠느냐. 글쎄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로빈후드라는 데가 워낙 뜨거워서 국내 투자자분들도 로빈후드 직접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할 때.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그때그때 호가를 보고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문 안 하고 대개 호가가 159불에 되면 159불에 사자 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가격이 158불로 살짝 떨어져 있으면 이 주문은 바보 주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바보 주문을 내려다가 딱 먹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약간 기사들이 조금 정보를 몰래 어디다 내답한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좀 나와서 약간 이게 좀 기사가 혼동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로빈후드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고 조금 우리나라 증권사 랑은 하여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직접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일종의 외주를 받은 업체가 별도로 하나 있는 그런 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머리 잘 쓰는 분들이 돈 버는 건데 머리 잘 썼네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볼 문제이긴 하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주문을 낸 두 사람 연결시켜주면서 이렇게 먹는 건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쨌든 시장을 거래를 자꾸 시켜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수능 기능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는 건 우리나라는 호가가 정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매수수료와 거래세가 있어서 이런 바보 주문을 서로 내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개는 여정도 서로 약간 오버한 주문 약간 이런 주문을 중간에다 먹는 건데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어봐야 거래세가 더 많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어떤 분이 어제 했던 주제 중에 우리 어제 지원금 하는 거 있었는데 신용카드로 포인트로 쌓아준다고 하는데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신용카드 없으시다. 아하.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 읍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신청해서. 네. 지역사랑상품권 그 포인트로 받아도 됐거든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을 불시에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자. 다음 주제. 네. 이 폴더블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뭐 하여튼 기사들 보시면 삼성전자 폴더블폰 반응 좋다 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던데 특히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할 때 접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술력이 접는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접는 디스플레이 만드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곳인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곳이 이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회사 측은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부인은 안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 연 1700만 대 규모 정도거든요. 이거를 한 2500만 대 한 50% 정도 더 늘리겠다. 폴더블용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나봐요. 폴더블용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죠. 지금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서 물론 가동이 요즘 잘 안 돼서 하긴 하는데 하반기쯤에 장비 넣고 하면 내년 정도부터는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삼성전자가 내놓은 폴더블폰이 요즘 반응이 괜찮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국내 지금 사전 예약 대수가 한 92만 대 정도고 중국에서 사실 중국이 진짜 삼성폰이 안 팔리는 요즘 시장인데 한 사전 예약 대기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숫자 만들면 감이 안 오실 텐데 삼성이 폴더폰을 처음 내놓은 게 2019년이에요. 그때 얼마 팔렸느냐 1세대 50만 대 전 세계 다 해서 50만 대 팔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약만 100만 대? 지금 예약만 한국에서만 거의 100만 대 중국에서 100만 대. 지금까지 1세대 2세대가 나왔는데 전부 다 합쳐서 2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갑자기 폴더블폰을 사람들이 많이 찾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던데 하나는 이게 폴더블이라서 중간에 접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방수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튼 방수 모델을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udc라고 해서 동그란 구멍 생긴 것도 없앴다. 동그란 구멍은 뭐죠? 카메라 전면 카메라에 있는 동그란 구멍 있잖아요. 디스플레이의 점 보기 싫다. 그거 없앤 것도 처음 들어갔고 제일 결정적인 건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을 한 원래 이게 한 200만 원대 이렇게 진짜 비싼 폰인데 한 40만 원 정도 출고 가격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능은 좀 좋아졌는데 가격이 싸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1번 이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1번 이유. 그래도 비싸긴 비싸요. 이게 조금 괜찮은 거 이렇게 접히는 폴더블폰의 경우에 그래도 190만 원대 굉장히 비싸던데 어쨌든 가격이 좀 싸지니까 예전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고 삼성도 괜찮지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회사가 삼성에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샤오미 여기도 폴더블폰 지금 예상이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폰으로 디스플레이 받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이미 나와 있고 구글도 지금 폴더블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납품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고 삼성에만 납품하는 건 아니라 네. 내후년에는 애플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폴더블폰 시장이 조금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거 얻은 시장 전문 udc라는 dsc라는 회사에서 예상한 건데 여기도 웃겨요. 원래 올해 폴더폰 전망을 전 세계적으로 890만 대 정도 될 거다. 예상을. 작년에 총 다 해서 350만 대였거든요. 올해는 한 두 배 이상 두세 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두 달 지나서 우리가 잘못했다. 천만 대 이상은 팔릴 거다. 이렇게 바꿨어요. 올해 천만 대? 네. 올해만 천만 대. 그래서 올해 천만 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폴더블이. 그러니까 이게 삼성폰 거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lg전자가 스마트폰 철수 있잖아요. 그런데 lg전자 철수하면 lg전자가 우리나라 국내의 한 12% 그 정도 점유율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서로 먹으려고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삼성하고 애플만 싸지 말고 우리도 좀 들어가자고 해서 신규로 새로 들어오려는 외국산 휴대폰들이 있어요. 한국 직장들 먹어보겠다. 제일 눈길을 끄는 게 모토로라 인데 모토로라가 우리나라 2011년에 레이저폰 나온 위로 완전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이번에 다시 모토로 스마트폰 만들어서. 스마트폰 만들어서. 표 한 번 보시면 이게 지금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건데 g50 모토 g5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요즘은 정말 휴대폰은 다 똑같이 생겼군요. 겉만 보면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구나 정말. 이게 유럽에서 한 30만 원대 비교적 적합폰으로 팔리는 모델인데 최근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적합성 평가 신청을 냈어요. 국내에서 스마트폰 하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시 적합성 신청 냈다는 건 무조건 팔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모토로라 코리아 도 철수했던 것 같은데 코리아 도 좀 안 세우고 모토로라도 한국 시장에 우리가 lg폰도 빠졌으니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삼성 애플은 너무 비싸니까. 좀 저가인가 봐요 모토로라가. 모토로라 좀 저가로 지금 내놓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또 구글 픽셀폰 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국내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구글 픽셀폰도 새로 들어올 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에서 또 픽셀폰 전용 엔지니어 를 뽑는다. 이렇게 공지를 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거는 사람 팔려고 사람 뽑는 거다. 그래서 사진 한 번 보시면. 구글폰은 어떻게 생겼어요 구글폰은 이게 이제 픽셀식스 지금 홈페이지 앞으로 곧 나올 건데 이 구글식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왜 구글 픽셀폰이 예전에 1세대 2세대 나왔습니다만 다 외주 줘서 만들었거든요. htc 같은 데서 외주 줘서 만들었는데 모토로라도 구글이 인수하고 htc도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픽셀식스 모델부터는 특이한 게 구글이 안에 들어가는 휴대폰 스마트폰 칩을 직접 개발했어요. 직접 개발한 스마트폰 칩을 처음 적용한 모델이어서 이것도 구글에서 되게 신경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거 당장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lg폰이 없으니까 뭔가 좀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lg가 있었어도 막 들어올 시장인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지금 테스트 배드 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애플까지는 모르겠어요. 애플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이제는 삼성이 넘버원이었는데 이제 화웨이가 아니라 샤오미한테 추격당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이거가 독보적이야 하는 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 이제 누가 만들어도 한번 승부 볼 만한 그런.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됐죠 지금.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삼성이 더 폴더블폰 같은 약간은 그거는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쪽으로 더 신경 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 기자는 폴더블폰 살 거예요 나중에? 비싸가지고. 근데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폴더블폰 이렇게 접으면 글씨가 커질 것 같아서.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미치겠습니다. 폴더블폰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접히니까. 네. 두 개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두 개가 들어가니까 너무 비싼데. 보통 이런 스마트폰의 몇 배 정도 가격이면 살 거예요. 몇 배 정도 가격이면. 가격이면 기왕 이 정도 가격 차면 난 폴더블 살래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한 거의 200만 원 가까운 건 저는 너무 비싼 것 같고. 보통 그럼 2배죠. 2배 이상이죠. 네. 2배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한 조금 한 50% 이상. 1.5배? 1.5배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번 고민해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잠깐 시장 조사 전해보려고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컴팩트 화장품처럼 접히는 것보다는 병풍처럼 넓게 열리는 게 좋죠. 그게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렇게 접히는 크램셀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휴대하기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좀 젊은 세대들로 쓰는 거고 이렇게 넓힌 건 화면이 커지는 거는 4, 50대 노한용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장이 의외로 커지고 있네요. 저는 누가 이거 접히는 걸 사? 라고 생각했거든요. 보통 2%가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박정호 교수님이 이거 쓰세요. 박정호 교수님이 이렇게 넓어지는. 박정호 교수님과 우리 슈카가 이렇게 넓은 거 쓰시더라고요. 노한이 오셨나 두 분 다? 그렇군요. 폴더블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셔서 시장 조사한 내용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장 팩 브리핑 마치고 일당백 인터뷰에서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섬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길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